하이요 전적 준수하네 고고 불안하게 가보겠습니다 간만에 생더블 한번 해볼까? 우유하게 한번 가볼까 해요 이번에 자 대각이길 바라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서스 지으러 일단은 가보자고 아이고 유차님 또 5만원우원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아이고 야 팁을 얼마나 주시는겁니까 아이고 또 5만원우원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야 왜이렇게 빨리 왔어 잠깐만 너무 빠른데 이거 좀 위험한데 이정도면은 pbs야 설마 하하하하 야 나 진짜 큰일난거 같은데 이거 어 저 틀린다? 틀린다는 별다른건 없습니다 천천히 해줄게요 어차피 오호라 하하하하 생더블인데 근데 이거 자 요놈 봐라 요놈 봐라 약파는거 보소 안되겠네 컷! 어 1번 자 질러 때려오겠습니다 너는 죽었다 야 야 프룩이 왜 안와 여기 와야되는데요 자 최대한 때려주겠습니다 아이씨 이제 마린이 또 나올거란 말이지 질럿이 옵니다 질럿 깔끔하게 어딜 감이 어 생더블을 해 어? 핵불이 올라가세요 이거 하나 해주고 가스 파주고요 정신없이 흔들어줍니다 저도 상대 지금 난리 났거든요 본진에 하나 더 질럿 한번 올라가 중요해서 팩토리도 지금 못찍고 난리가 났거든요 하하하하 거 누가 생더블을 아래 감히 어? 안되지 여기 하나 더 자 파는 미네랄 자체가 없어질 수가 있구요 팩토리도 지금 정신없어가지고 못찍었거든요 자 포기 지어버리기 난리 났습니다 자 랩불을 일단은 두개 좀 닫아주도록 할거구요 아 질럿이야 랠리가 좀 잘못 지켰구나 나도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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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낙 정신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파기 2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벌처를 찍을 수 밖에 없을걸 취소해주면서 가스 파주도록 하구요 난리 났죠 난리가 자 자 질럿아 일단 도망을 가녀야합니다 아직까지 자 그렇지 아린 잡아주면서 어 생더블 하면은 죽어마땅합니다 상대는 누가 생더블을 아래 감히 어 안되지 파일럿 지어주면서요 엠베도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상대방한테 최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벌써부터 일단은 스타게이트 두개가 돌아가고 있구요 캐논 하나만 지어주자 여기 혹시 모르니까 공업을 찍어줘야겠다 삼스타로 갈게요 삼스타 삼스타 스카우 막을게 있을까요 상대가 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그대로 일단은 달려갈 예정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여기 멀티도 먹어서 준비하겠습니다 플립 비콘도 한번 올려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천천히 올려주자 스카우트가 좀 비싸니까 하이 자 스카우트 출격 당황했습니다 상대 이 타이밍에 스카우트 올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거거든요 자 이렇게 또 GG가 나와버렸습니다 고 자 생떠하면 죽어야지 어 건방지게 생떠부르네 하하하 이번에 뭐해볼까나 땅 말한다 BBS 간다 이슬 아닌거 확인 이렇게 여기다가 타일러 를 한번 지워볼까 저다가 타일러 를 한번 지워볼까 쓰읍 또 생떠불도 끌리긴 하는데 자아 다시한번 가볼까 합니다 최대한 자원을 모아줄거구요 이번에도 좀 정찰이 빨리 오려나 아이고 리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리나님 항상 영상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까는 거의 바로 왔단 말이지 정찰이 일단은 지금은 오지는 않고 있네요 제각정찰 한번 가볼께요 제이제이님 아이고 아이고 잘 보고 계시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bbs는 아니겠지 진짜 bbs는 아니겠지 진짜인데 이거 아니네 일단은 대각을 살짝 둘렀다 온거 같아요 하하하하 자 또 생더블이란 말이야 나는 어허 대각선 대각선 대각선이구요 자 아이고 리나님 또 천원우원 감사드립니다 하하하하 자 가스 세마리로 파는게 좀 수상하지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일단은 파일럿 수업 지워주구요 뭔가 있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후에 특팩이나 아니면은 원팩 원스타 그럴 가능성이 좀 농농하게 있다는거야 하하하하 툴이 툴이가 일단은 살짝 약간 빠르다는거구요 잘 부유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아이고 부유하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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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야 치즈러쉬 였는데 상대이서? 좀 늦게 옵니다 근데 늦게 오면은 오히려 좋아요 자 이거 신검쓰기라도 정면에 신검쓰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상대 닦가님 또 1,900원 감독님 감사드리고요 최대한 벌초가 좀 늦게 였으니까 홈시티 좀 해볼까? 자 1번식으로 뭔가 근데 포스 없이 온거 같은데 상대 아닌가? 뭔가 그 진심을 다해서 온거 같진 않은데 상대가 플레이가 진심은 아니에요 이거 후속 콤보가 있다는거지 그 말은 일단은 그냥 여기까지만 해주겠습니다 어? 마인은 추가타 마인은 좀 위험한데? 아까라타님 멤버십 가입하면 아이고 또 감사드리고요 투팩인가본데? 일단 입구 좀 수습해줍시다 어차피 멀티가 제가 더 빠르기 때문에 괜찮은 상황이에요 로보틱스도 일단은 슬슬 나올 수 있구요 많이 여기 있는걸 알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드랍시까지 좀 조심을 해야할 필요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구요 안전하게 수비 잘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안전하게 수비 잘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혈압식의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상대가 좀 좀 한번 찍어보도록 하구요 리나리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리나님도 2천원으로 감사드리구요 아이고 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야 벌처 속업이다 드랍십의 가능성이 좀 있다는거죠 이 말은 조심해야되구요 자 어디서든 상대가 올 수 있다는거 마인 제거부터 살짝 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자 야 이거 겹쳐놨네 어? 마인 마인 겹쳐놨네 왜 안죽나 했더니 이거 겹쳐놓은거죠 아직은 옥저버가 있다고 여기 트리플 잘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마리가 와버렸네 한마리인줄 알았는데 일단은 두 마리가 와버렸네 잘 커버해주겠습니다 자 프로브가 살짝 잡히기는 했구요 이후에 이제 상대가 이제 발전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옥저버 먼저 가주면서 말이죠 아마 이제 수리적으로 해줄거란 말이야 저도 일단 멀티가 빠르기도 하구요 오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볼 수 있겠고 이거 트리플 같은데 아 트리플은 아니고 엠베가 좀 느리긴 합니다 상대가 근데 자 드랍은 아니었구요 드랍은 다 전방 배치 좀 휘둘러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일단은 하나씩 잡아줄 예정 뒤돌릴 수 밖에 없어요 업테라 일단 골리아까지 좀 추가를 해준다는 건데 먼저 때려주면 먼저 때려주면 그만이구요 이런식으로 전방 압박까지 가능하다는거 자 이거로 좀 정신없이 흔들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탱프도 탱프도 일단은 탱프도 제거가 가능하다는 사실 드랍 드랍 리버 드랍 폭탄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자 안 닿거든요 제가 먼저 선빵 자 좋습니다 일단은 저거 좀 놓구요 멀티를 하나정도는 더 제가 먹어줘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가 이제 유지비가 좀 많이 들거든요 다 할 것 같은데 봤죠 찍어주면서 꾸준히 아까 대럭도 깨졌기 때문에 상대가 좀 발전이 느립니다 자 이런식으로 이제 야무지게 또 거리제기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거지 자 하나씩 원래 이제 시즈 포신이 좀 멀리 있으면은 이런식으로 이제 내려도 안맞는 그런 경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또 야무진 고급 스킬이란 말이지 지금 내리면 일단 맞습니다 이거 두마리 데려올까 여기서 찍어주면서 이거를 좀 많이 찍어줄 수 있도록 해볼게요 포지도 한번 추가해주면서 트리플 있나 없나 한번 체크해줄거구요 여기가 좀 프로그가 부족하니까 좀 대응 팩토리가 올라가고 있구요 상대가 자 이거 하나씩 찍어주겠습니다 욱저벌을 제거해주는데 자 여기도 일단은 캐논 한번 지어줄 준비할거구요 커맨드 트리플이네요 상대가 자 퍼실리티 최대한 늦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방을 나오겠다는건가 정면에 시야가 없어가지고 제가 뭘 하기는 좀 그렇구요 자 리버 리버 스캘업 한번 태워주면서 잘 해주겠습니다 일단 공격을 좀 나오는거 같기는 한데 상대가 자 리버 드랍의 준비를 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저기 이런식으로 자 여기가 탱크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두개밖에 없거든요 다 여기까지 최대한 전제 위주로 탱크가 떠나면은 어 진작에 돌아왔어야지 그니까 떠나면은 고생이에요 집 밖을 떠나면 자 이거 태워줬고 폭탄 드랍 이제 슬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인이 없기때문에 아주 효과적으로 또 떨어질 수가 있겠네요 이거를 이제 좀만 더 보충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지 업그레이드까지 완료가 된 상황 자 물레벌트까지 좀 체크를 해줄까 일단 레이스 나왔구요 레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무리는 하지 않고 드랍쉽 대기도 좀 하겠습니다 좀만 더 태워주고 싶은데 이거 자 여기도 리버 나왔구요 이걸로 좀 공격 가볼까 이제 풀로 이제 거의 채울 수 있겠거든요 하나만 나오면은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성중기방송 맞나요? 아이고 실형님 또 감사드리구요 아이고 잘 찾아오신거 같네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 멀티 한번 해주면서 자 리버 폭탄을 한번 투하해보겠습니다 대비가 되어있을까요 일단은 격타고 들어갑니다 병력이 일단 있기는 할 것 같은데 네 자 그대로 탱크로 들어가요 탱크가 있어도 탱크는 없다는거지 최대한 일단은 탱크를 잘 제거해주면서 길막같은건 일단 팩크를 그냥 부숴버리면 됩니다 시원하게 누구만 일단 다 초토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오호호호 자 자 리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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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자 또 써보셈 자 알본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또 고고 고고 이범아 어때 하하하하 리뷰 감사감사 5점짜리 리뷰네 어 이번에는 일단은 랜덤으로 가볼까 아킬 대각이네 어 나 랜덤임 못봤을까봐 말해줌 자 서플 지워주면서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예 예 당근 빌드 잔인했나 좀 잔인했나 좀 잔인했나 미네리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미네리나님 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배럭더글로 한번 가볼 예정인데 경찰은 좀 늦게 갑니다 태태존이니까 검색 평균 약간 동영원 테olar 귀청 김 tah 이 제 facebook reveal 태태존 atos 아니 간다고 자 왜 이렇게 자꾸 보내려 해 어 아이고 다조하영님 감사합니다 내가 알아서 갈게 어 센터 배럭 서치 한번 해주면서 어 마주친 거 같죠 나한테 오는 거 같은데 상시 가능성 좀 높습니다 여기 있네요 아트를 일단 계속 파주고 있구요 하이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하겠다 이거 맞습니다 상대방 금낭 갈게요 아이고 또 감사드리구요 잡아봅까 까비 자 봉컨은 한 이쯤에 좀 멀리 한번 리피를 하구요 상대가 일단 멀티는 아닌 거 같아요 이거 더블은 아니고 약간 두팩이나 뭐 원팩 원스타 아니면은 뭐 투스타까지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 수비를 잘 해줘야 한다는 거에요 멀티 있는지 없는지만 확실하게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멀티가 일단은 아니죠 상대 상당히 수상하다는 겁니다 수상해 아이고 리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뭐 좋습니다 벌처 벌처 벌처라는 말은 이거 벌처 생각이나 아니면 원팩 원스타 벌처드랍 아니면은 투스타 약간 요렇게 좀 유추가 되기는 하는데 자 이럴까요 아이고 그누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누님님 이거는 뭐 그냥 싸워줄게요 여기까지 투택인가 투택인거 같기도 하고 시즈모드 잘 해주겠습니다 압박이 많이 거세긴 합니다 상대가 시즈모드까지 살짝만 기다려주자구요 이거는 자 투택이네요 투택 잘 많아줄 예정입니다 시즈모드 완료 이 정도는 일단 잘 막아줄 수 있다는 거구요 제가 선박 때렸습니다 잘 해주면서 탱크가 이제 슬슬 나온단 말이에요 깔끔하게 잘 막아줬구요 미네랄이 미네랄이 부색이기 때문에 이제 막텄을 때 또 리스크가 있을 것입니다 외롭도 확실하게 깨준 다음에 미네랄이 부족을 미네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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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급까지 됐습니다 여기 밀봉 한번 시켜줄게요 자 안나가 알렉스님 감사합니다 직장료입니다 알렉스님 또 감사합니다 좀 잡아주기로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자 알렉스님 힘이 좀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 보스트 일단 핵폭탄을 좀 야무지게 떨궈줄 준비를 잘 해주도록 할거구요 여기 그냥 가만히 서있겠습니다 얼트있나 없나만 체크해보자고 야 갈땐 가더라도 핵폭탄 좀 맞고 가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어? 얼트는 아직 없구요 자 좀만 기다려봐 어? 가능성 가능성 좀 열어둬봐 일단 이것만 하게 자 포인트 두 마리까지 찍어놓으셨구요 말씀하십시오 사료 말씀하십시오 사료 멀티는 아직 없긴 한데 아 떡볶이 떡볶이 아줌마님 또 오랜만에 오셨다고 감사합니다 스캔은 없구요 3팩톨이 걸쳐 마인업은 되있네 아줌마님 감사합니다 멀티 가져가고 있구요 이거 마인제거 좀 잘해줘야겠다 내가 강제로 깔아주려고 하고 있는데 핵폭탄 타겟 지점 보겠습니다 한 건물도 별거 없네 핵토리 쪽에 일단은 핵폭탄을 좀 쏘도록 할게요 뭐 요기 여기는 마인이 발끝 안할 거 아니야 여기서 한번 쓰구요 자 마인! 마인제거해야돼 마인제거자 자 떨어집니다 이제 나가면 된다 어이구 시원해라 자 자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나버렸습니다 야 제대로 터졌는데 이거 이거 리플레이 한번 봐야겠다 자 일단은 상대 올인을 준비했죠 투팩토리 일단은 위험하긴 했지만 잘 막아줬구요 저는 이제 핵폭탄을 준비합니다 잘 수습한 이후에 그리고 이제 배럭을 깼기 때문에 아카데미를 못찍거든 자 핵개발 준비완료중 자 이제 슬슬 간다는거죠 지금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마인이 안 박히는 곳에 발동을 하기 힘든 곳에 여기 구석이랑 이쪽에 위에 이렇게 모스트를 배치를 해줬구요 핵폭탄 이제 순차적으로 두발 깠습니다 하나 하나 이글스 7연승 기념 축포 자 여기서 일꾼 다 죽죠 빵 빵 아이고 시원하게 한번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났습니다 야 간만에 시원한 핵이긴 한데 이거는 자리선종도 좋았구요 깔끔하게 떨어졌습니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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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